아놀드에요 이쪽은 제가 아끼는 물고기 토비구요 오늘 둘의 정신을 바꿀거에요 준비됐나요? 토비 시작할게요 결과를 볼까요? 아놀드 제 말이 들리면 끔벅끔벅을 3번 해주세요 아가미를 흔들고 좋아요 한 바퀴 돌아봐요 덤블링도요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토비 안돼요 안돼 어항을 돌려놔요 이런 아놀드 숨을 참아요 위액을 마시면 사망할거에요 식도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 모든 산을 펌프질할 수 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기절했나요? 진짜 피라냐 같네요 때로 있을 때는 10분만에 소 한 마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지만 피라냐가 혼자 있다면 약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절해요 물고기는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필요해요 저희가 배를 4리터나 채워둘게요 자 간식 드세요 토비가 좋아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이빨을 조심하세요 피라냐에게 물린 것은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보다 강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토비 입을 열어서 아놀드를 내보내려 해보세요 아놀드는 입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좋아요 힘을 합해봐요 아놀드 입구랑 출구를 헷갈리면 어떡해요 구글 맵은 끄고 이제 기어가세요 토비 그럼 힘을 줘서 내보내봐요 아마 깨끗하게는 못 나올 거예요 5미터짜리 관장백을 어디다 뒀었죠? 오 여기 있네요 좋아요 이제 4미터 정도만 수영해 가면 돼요 세상에 대체 뭘 먹고 다닌 거예요 다마고치는 90년대 이후로 처음 보네요 물이 거의 끝났어요 빛을 향해서 기어가세요 제가 예상했던 실험과는 거리가 멀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놀드?